노래를 부른 정의자 가수를 초청해서 이번에는 소양강 처녀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해적은 소양강에 한골이 지내면 예를 들은 갓에 갓에 술 피우는 무경새야 열여덟탈기같은 어린이 순자 너마도 몰랐으며 나는 나는 어쩌나 다 그리웠어 대망 태우는 소양강 처녀를 전개꽃 피워지는 계절이 오면 전개꽃 피워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미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라 먼저 가슴에 떠나고 하시며 나는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웠어 대망 태우는 소양강 처녀를 난 어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